짠 홈플러스 토스트 식빵 이거 3390원 주고 샀어 가격이 너무 올랐어 짠 홈플러스 땅콩버터잼 이것도 5990원 주고 샀어 이것도 가격이 너무 올랐어 짠 혜태 맛동산 홈플러스에서 1000원 주고 샀어 짠 롯데쌀료별 이것도 홈플러스에서 1000원 주고 샀어 짠 크랑쿵칩 이건 홈플러스에서 1000원 주고 샀어 짠 집에서 떡볶이 해먹으려고 풀무원 떡볶이 소스 1790원 주고 샀어 짠 홈플러스 밀떡볶이 떡 이 500g짜리 1990원 주고 샀어 짠 이거 미니 슈크림볼 4개 들어있는거 원래 정상가격이 3500원인데 30% 세일해서 2450원 주고 샀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